급변하는 치열한 경쟁시대 효과적인 발표와 대화의 기술은 필수입니다. 13일 뉴저지 FGS에서는 코참 미 한국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각적인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세미나가 열려 한인 기업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.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 대기업 및 평창올림픽 2002년 월드컵 기업 홍보를 담당했던 대한프레젠테이션협회 이승일 회장이 뉴욕을 방문해 13일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.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국 기업인들이 보다 더 고객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함에 있어서 아이덴티티와 정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심으로 강연을 해드릴 텐데요. 많은 도움이 되시길 저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승일 회장은 늘 똑같은 패턴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지적하면서 파워포인트가 보여지는 스크린이 주인공이 아니라 발표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들은 발표자의 설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발표자의 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프레젠테이션 바탕화면의 경우 각자 회사에 맞는 색깔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텍스트와 애니메이션 등 특수효과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. 이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항상 어디 가서나 필요한 것이고 제가 처음부터 이 센터에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미국에서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. 이승일 회장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미 주류 시장에 진출한 많은 한인 기업들이 미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. MK뉴스 김영석입니다.